매스 매스 자 도서관에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어 우리 도서관으로 없기 때문에 어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에서 공부를 왜 하냐고? 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어 저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러면 어 어디가서 할까요? 공부를 제가 여기서 할게요 얘들아 공부를 여기서 하는건 어때? 같이 공부좀 하자 얘들아 어서와 얘들아 어서와 김민우씨 아 이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원래 제자리인데요? 비켜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자리 이쪽으로 비킬게요 얘들아 어디로 가야돼 나 으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 나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조용히해 니네 진짜 야 조용히해 얘들아 카톡으로 얘기해 나 지금 공부 시작해야돼 얘들아 공부하자 아아 안내방송드립니다 자 김민우 학원님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 학원님 나가세요 김민우 학원님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얘들아 어디서 공부하냐 나 그럼 카페로 가야겠다 얘들아 나 카페로 갈게 잠시만 아 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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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한자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쿠 4,500원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학생증 할인 안되나요? 안됩니다 꺼져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얘들아 여기 앉았어 얘들아 여기서 공부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아 스타벅스 좋아해요? 아 저는 스타벅스 좋아해요 워렌 버핏은? 네 워렌 버핏은? 워렌 버핏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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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설경환 야 야 경환설 야 관리작현 야 관리작현 야 관리작현 야 관리작현 잘하고 있다 야 관리작현 아아아아 다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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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반신 어디 갔냐고 알았어 나 집에서 공부할게 나 집 청담동이거든 일단 나 집 청담동이거든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요 집에 왔어요 저 엄마 나 저기 공부하러 왔어요 엄마 오랜만에 저 왔는데 왜 이렇게 인사도 아니세요 엄마 엄마 저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?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요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아하하하 영차 영차 엄마 잠시만요 공부할게요 이제 저 방에 들어가서 할게요 방에 들어가서 엄마 늘 그래 진짜 맨날 공부하래 맨날 다섯 번씩 할 때 뭐 대학 가서 또 공부를 해 내 인생 내가 결정해요 엄마 부침개 어딨어요? 거기 있다 예희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 엄마 아 엄마 나 진짜 부침개에 새우 넣지 말라 했잖아 진짜 새우하고 당근 진짜 싫어한다고 키가 그러니까 안 크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우유하고 새우하고 당근 먹으러 왔는데 그거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 아니야? 그거 엄마들만 하니까 키가 안 크죠? 먹는게 뭐가 잘못했겠어요? 키가 다 유전이지 이 녀석이 말하는 꼬라지하고 탁정당아 탁정당아 어 여기가 어디지? 어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얘들아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어디로 간지 몰라 얘들아 잠깐만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았어 나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아 나를 구해줘 이 망망대에서 나를 좀 살려줘 부탁할게 Airbnb 우리나라 그러길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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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지? 여기는 바로 고대 중앙광장이잖아 어하하하하하 후유 후유 우유 파하하하 이 고대 중앙광장에서 사랑한다 요새가 돼! 사랑한다 요새 사랑한다 요새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 되어라 민족의 힘으로 빤쌍! 빤쌍!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서울대 정선생님 후원 12,000원 감사합니다 비주얼 톡 liken 도와주올 빤쌍!